어째야! 시금치받고 하셨구나. 아 이게 시금치예요? 네. 이야... 어머니. 네. 이 지금 이쁜 시금치를 따시면서 뭐가 이렇게 즐거우셔서 노래를 하셨어요. 비록 시금치 채소금은 싸지만 농안기 때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과 또 몸이 튼튼하니까 즐겁고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자기 취미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다 즐겁게 삽니다. 여기에 있어도 당신 뿐이고 이야 이거 누가 누구에게 서비스 하시나요? 여기에 있어도 당신 뿐이고 다들 진짜 유쾌할텐데 뿐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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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! 시금치뿐이다. 저희가 엄마들이 전부 다 합창단원이세요? 예. 합창단 이름은요. 좋은 뜰에서 농사짓는다는 뜻의 굿들의 합창단입니다. 이름만큼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계십니다. 굿들의 이 정말 시금치 하시면서 농사지시면서 우리 굿들의 합창단을 만든 계기가 있으세요? 아 예.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여가 활동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여성 농촌에서 진짜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그런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생각하다가 마침 신문을 보니까 서울 희망재단에서 합창단원을 단들을 전국으로 농어촌 여성들을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렇게 3년 전 여가 활동 차원에서 소박하게 시작한 굿들의 합창단. 그런데 지금은요. 각종 합창대회에 나가서 상을 해주면서 부여의 자랑으로 떠올랐습니다. 많이 받으셨네요 상을. 일주일에 두 번씩 합창을 하는데 가서 노래를 부르고 오면은 낮에 모든 어려웠던 점이 다 사그러들어요. 없어져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내한테 어떻게 생각하면 합창단이란 내 제2의 삶이 아닐까. 그 정도.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합창단 분들에겐 하루 24시간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데요. 뒤졌어. 빨리 가자. 낮에는 농사일 밤에는 합창 연습 때문에 쉴 틈 없이 바쁘지만 굿는 시간은 더 많아졌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휘장 선생님이신가 봐요.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. 저희가 그동안에 한 1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합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. 이번에는 좀 쉬운 곡을 해서 동네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기쁜 자리에 초대가 되어서 거기에 가서 할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좋은 일도 많이 하시나 봐요.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? 어려운 점 있기는 있죠. 어떤 점이 있어요? 왜냐하면 낮에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하는 분도 계시고 또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밤에 쉴만하면 나와서 우리가 연습을 하거든요. 소리 드시고 내 고향의 충청도 무혈합니다. 나 어린 삶 꿈이 그러고 이제는 여가 활동을 뛰어넘어 지역에 봉사도 하고 있는데요. 마침 경로잔치에 초청돼서 연습 열기가 더욱더 뜨겁다라고요. 피곤도 하실 뻔한데 열심히들 하시네요. 내 친구는 지금도 부여 산다오 우리 희순씨가 우리 굿뚤에 합창단에서 엄청난 역할을 한다고 그나저나 어떤 역할을 해요? 글쎄요. 열심히 여기 다니고 배우고 그러고 있습니다. 이 굿뚤에 합창단에 오셔서 이런 게 삶이 변했다 그런 점이 있으세요 혹시? 제가 여기 와서 성격도 많이 변하고 많이 좀 밝아진 상태예요 지금 그전에는 체격이 크지 않았어요. 근데 이제 애 낳고 나서 갑자기 막 체중이 많이 불어가지고 갑자기 많이 불어가지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친구들도 거의 만나지도 못하고 그랬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큰 쪽이고 최고로 저게 또 한 3,4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3,4년 동안? 네. 거의 친구도 못 만나고 그랬었어요. 그러고다가 이제 여기를 권유를 해서 나와보니까 다들 잘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밖에 생활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해요.